얼굴, 팔, 다리 등 가려운 피부 명작수 어성초 수제비누 피부를 맑게 가꿔주는 어성초에 피부의 편안한 허브를 고르고 또 골라 정성세를 만듭니다 계면 활성제는 빼고 고급 에센셜 오일 향은 더하고 경화제를 쓰지 않고 90일간의 저온 숙성을 거쳐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글리세린이 자연 생성됩니다 눈에 보이는 어성초 입자와 풍성한 거품이 피부를 편안하고 부드럽게 말끔히 씻어줍니다 명품 컬렉션 라인 어성초, 병풀, 아토파프리카, 샴푸앤바디 프리미엄 수제비누, 명작수 감자, 아토파프리카, 샴푸앤소